제 뽀얄 피부의 비교는요 우유빛 마이크로 버블을 생성시키는 프렐이에요 프렐은 욕실 수압만으로 마이크로 버블 수의 유량을 원하는 대로 조절할 수 있도록 최초 개발된 샤워기입니다 모공보다 작은 크기의 미세기폼 마이크로 버블이 초음파를 발생시켜 피부 모공 속으로 쉽게 침투하여 노폐물을 세정해주니 피부 속까지 산소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물 속에 음연이 많다고 하니까요 산림용이 많다고 하니까요 산림지대보다 100배 이상의 숲속 음이온을 발생시켜 가정에서 산림용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몸속 깊은 곳으로부터의 온열 작용을 통하여 찜질방 효과, 피로와 긴장을 해소하고 피부의 보습력을 높여주며 아토피 질환에 있어서 가려움증 완화 효과와 여드름 개선의 효과가 있습니다 피로가 풀리는 것 같아요 피로, 스트레스, 온 가족 피부 걱정 끝 첨단 기술력으로 탄생한 웰빙 샤워 시스템 프렐러 피부엔 감동을, 가정엔 행복을 선사해드리겠습니다 산림용 효과가 많으니까요 이 시스템을 통해 가려운 거에요 이 시스템을 통해 이 시스템을 발견했을 때 이 시스템을 통해